세상 모든 취업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트롯스톤 컨설팅의 차정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오늘 한파경보가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추운 거예요. 전날보다 15도 정도 하강한 거예요. 그 뉴스캐스팅 하시면 아침에 나가서 하시잖아요. 추울 때 어떻게 해요? 추울 때요. 일단 저는 손난로에 좀 의지를 합니다. 근데 또 텐션을 유지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네, 하지만 좀 입은 굳더라고요. 잘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그래도 좀 이런 날씨를 즐기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겨울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에서 방콕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선생님은 왠지 좀 나가서 돌아다니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하게 해줬어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얼어 죽어도 아웃사이드.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는 편이죠. 이 와중에 서점만 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날을 추운데 안에서 책도 읽고 다양하게 추위를 녹이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서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문제집들을 볼 때마다 기분이 좀 새롭새롭하더라고요. 요즘 또 이제 새학년이 다가오는 시기 혹은 어느 시험에 대비하시는 분들 보면 문제집들을 또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제가 예전에 예전이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지만 문제집을 많이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부모님 말 듣고 문제집을 많이 풀었어야 되는데 사놓기만 하고 풀지만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속상하네요. 네. 갑자기 성찰의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네요. 네. 제가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또 이제 만두국을 사달라고 할까봐 또 바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방어있어요. 점점 사달라는 게 커져가지고 부담스러운 방송이지만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연결된 채용 소식이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봤던 문제집 중에 대표 문제집을 취급하는 기업 비상교육에서 채용연기업 인턴십 소식이 나와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이 들어본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 교육회사들은 교육회사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에듀테크라고 불리면서 사업이 발전하는 게 특징인데요. 메가스터디라든지 대교와 같이 그 출생이 학습지나 온라인 교육으로 시작된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문제집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기업의 대표 주제가 바로 이 비상교육입니다. 크게 보면 초중고 교과서나 참고서 사업 그리고 오프라인 학원 사업 YG 캠프라는 YG 멘토로 불리우는 온라인 사업 그리고 전체 매출에 앞으로 많은 기대치가 기대되는 해외 진출 사업과지 네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00여 명은 조금 안 되는 사원이지만 사원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기업이고요. 매출액도 천억 단위의 매출액이고 신입사원 초본도 4,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문제집이 전체 매출의 한 55%를 차지하는 기업인데 저도 추억의 문제집으로 기억하는 한 권으로 끝내기 아마 저희 이거 방송 진행하시는 작가님이나 피디님은 이 문제집을 아실 겁니다. 몰랐다면 그래요. 별일이 안 될게요. 유명한 문제집 알고긴다. 완자 개념 플러스 유형 O2 한 리더스 뱅크 이렇게 수백만 권 수천만 권 가까이 문제집이 팔렸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 교재들을 필두로 다양한 온라인 사업들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YG 캠프의 경우는 온라인 교육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태블릿과 연동을 해서 초등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알려져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 회사 창업자인 양태회님은 대표님인데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건 좋아하지 않으시고 CP님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플래너 이런 걸 강조한다는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교육회사답게 깨어있는 사업 문화 그리고 업무 스타일까지의 개선들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많은 고민과 발전을 이어가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비상교육 인턴 채용 소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주실까요? 네, 12월 8일 서류 전용을 시작으로 채용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전용들이 있는지 준비된다면 보여주세요. 네, 나왔네요. 12월 8일 서류 전용이 있고요. AI 역량검사가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12월 중에 역시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면접 이후에 1월 달부터 5개월간 인턴십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인턴십의 특징은 인턴 실습비를 좀 많이 제공해 주는 게 특징 같아요. 약 200만 원대 초반에 실습비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웰컴 키트라든지 바로 온보딩에서 인턴 사원이 인턴십이라기보다는 거의 정규직에 가깝게 현업에 적응을 할 수 있고 현업 우수 성과를 갖춘 선배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하니까 좋은 어떤 프로세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인터뷰를 끝에 정규직 입사의 채용이 여름이 오기 전에 완료가 되겠죠. 주요 모집 분야를 보면 지난 작년도 채용을 보면 약 50여 명 정도 채용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총 21가지의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각 사업 부문마다 IT, 경영지원, 교과서, 교재, 디자인, 마케팅, 물류, 영업, 기획, 콘텐츠 사실상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 사업들마다 인턴 사원, 사실상 정규직 사원에 준하는 역할의 채용 소식들이 올라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출판이라든지 마케팅, 영업, 기획, 콘텐츠 쪽 중심으로 채용 규모가 조금 더 있을 것이고 경영지원이라든지 지원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채용은 조금 적은 인원의 채용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다 많다의 기준은 무엇이냐 제가 딱히 직접 채용을 하는 입장은 아니라 확인할 길은 없다만 여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적게는 한두 명, 두세 명 많게는 네다섯 명 정도의 채용으로 확인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 수행 업무들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개발, 운영, 지원이라는 키워드들로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필수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니 이 업무들을 본인께서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기소개서 3번이나 면접 전형에서 어필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채용에 좀 특징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이제 작년도에 처음 시도했던 채용전재형 인턴십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우수한 인재를 한 번에 바로 뽑기보다는 회사에 잘 스며들고 녹아들 수 있게 채용을 하겠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으로 채용이 어려운 시기, 특히 교육 분야에 관심은 많지만 사실 교육 회사들의 채용이 많지는 않은 게 요즘 채용의 흐름이거든요. 많은 교육 기업들이 주로 선택할 수 있는 채용이라는 게 이제 교육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강사 섭외 정도 수준에서의 직무들만 간헐적인 채용이 있는 방면에 이 회사는 다양한 사업의 포트폴리오만큼이나 필요한 인력들, 디자인 직무의 채용들도 그렇고 필요한 인력들을 꾸준히 채용하겠다는 회사 측의 채용의 의지로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필수 역량과 경험을 쌓고 MZ세대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의 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가이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1번 항목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1번입니다. 가치관을 키워드로 하여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주세요. 800자입니다. 에세이라고 표현한 게 좀 내뛰네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런 게 이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문항이죠. 에세이라는 말에 정말 자기 에세이를 적으면 안 되니까요. 이를테면 막 너무 단상에 젖은 본인이 적어놓고 무슨 신춘문에 등단하듯이 내 필에 충만해서 문항에 원치 않는 것들을 적는 경우들도 존재할 것 같은데요. 엄연히 기업의 입사를 위해서 써야 될 설득문으로서의 글입니다. 이 에세이를 나의 어떤 나르세시즘이나 나의 생각만을 담아내선 곤란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기업의 경영이념인 신뢰와 인재상의 혁신, 프로의식, 소통에 입각한 사람이라는 걸 에피소드 중심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의 경험을 담았다라는 말이 삶의 모든 궤적을 다정는 건 아니고 어떤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지점이나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고 깨달았던 부분들을 좀 새롭게 적용해보았고 나아졌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또 다른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혁신과 소통, 프로의식을 중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나면 또 자신의 삶과 반추해 봤을 때 나랑 아무 관련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혁신을 즐길 기억이 없고 소통을 성숙하게 한 적은 없으며 프로의식을 갖췄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면 해당 기업의 신뢰라는 경영이념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담백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400자씩 두 개의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작성하셔도 좋으니까 어떤 작성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는 할 내용거리가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만 기재해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 2번 문항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몰입해서 성과를 낸 경험과 가장 힘들었던 경험 및 이를 극복해 나간 과정에 대해 기술해주세요. 800자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힘들었던 경험을 먼저 작성을 하여서 초반부에 이 힘들었던 것의 원인이라든지 내가 뭔가를 간과했다거나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거나 좀 안주했다거나 식의 좀 아쉬운 부분들과 함께 느낀 점을 느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다는 식의 구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면 재밌고 즐겁게 몰입했던 경험을 따로 그리고 힘들었던 경험을 따로 적어줘도 되는데 몰입했던 경험에서는 왜 이렇게 몰입을 하고 집중력 있게 내 시간을 할애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띄웠는지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에피소드를 펼쳐나가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힘들었던 경험과 극복이라고 했을 때 이 힘들다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건 없고 상황적으로 그냥 힘들었다라는 식으로만 기재를 했다간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나를 방어하듯이만 작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문항도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 이게 꼭 무조건 1당 100으로 나 혼자 이 어려움을 다 돌파해야 된다고 어려운 극복은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를테면 제가 지금 이렇게 멘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면 명혐 씨, 진현지 게스터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이 방송 콘텐츠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니까. 그런 느낌을 생각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 통해서도 극복하고 어려움을 돌파했던 단체 활동 속의 경험도 좋겠고요. 나만 알아먹는 어려움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산을 늘 이렇게 약수덕까지만 갔는데 정상에 올랐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 출연장. 이게 힘들고 어려웠다고 하면 그런 게 어려운 분이 봤을 때나 이해가 되지 일반적인 회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가급적 단체 활동 속에서의 어려움을 통해 내가 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비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줄 안다라는 쪽으로 좀 나의 돌파 의지를 보여주는 쪽의 에피소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이어서 자소서 3번 문항도 살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본인이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또는 경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800자입니다. 3번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일단은 모집 요강에서 기본적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가 무엇인지가 있으니까 그 업무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강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홍보 마케팅 컨텐츠 디자인과 제작을 하는 마케팅 컨텐츠 제작이라고 치면 당연히 컨텐츠 기반한 편집 툴을 안다라든지 혹은 바이럴 기반의 활동을 했던 서포터즈나 근무 경험들이 있다면 그러한 과정에서 나의 어떠한 역량을 발휘했고 어떠한 툴을 다룰 줄 안다 식의 이야기를 좀 직관적으로 적어주는 게 중요할 겁니다. 출판 영업의 경우 영업 전략 수립 혹은 피어나다라는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영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런 수행 업무가 나와 있다면 이러한 업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처리 이력의 강점이라든지 교과서 관련 자사 사업의 현황 등을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통해서 그런 건 이제 서칭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업무에 필요로 하는 스킬이나 툴 혹은 관련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렇게 길러왔던 쪽으로 접근해 봐도 좋겠고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외에는 난 없어, 나는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결국 누군가에게 기여를 했다거나 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의 특정한 타겟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관련 분야의 노력을 이어가도 좋겠죠. 중등 온라인 교육 상품을 기획 운영하는 상품 기획 운영의 기획 부문의 경우 중등 온라인 교육들에서 주로 취급한다는 그런 컨텐츠나 서비스의 특징들을 내가 잘 서칭하고 조사했던 내용들이라도 이 문항에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게 사실상 지원 동기를 쓸 칸이 거의 없기 때문에 1번 문항에서 회사 지원 동기를 쓰는 마무리를 했다면 3번 문항에서는 직무 관련된 나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직무 지원 동기로 마무리를 짓는 쪽을 생각했을 때 이런 수행 업무를 같이 보는 것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3번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이게 너무 교육회사니까 내가 봉사를 했다. 나는 정말 굳은 각오를 했고 많이 힘든데도 정말 우리 친구들 교육 봉사해주고 방과 후에 내가 되게 바빴는데도 도와주고 이런 너무 일장 연설식으로 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안 되고요. 담백하게 경험 기술, 경력 기술 하듯이 내가 이 분야에 필요한 건 뭐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다음과 같은 활동과 학업을 통해 이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깔끔하게 딱 센스 있게 적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깔끔하게 적자. 서류 전형 이후에 채용 전형과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실 사항이 있다면서요? 네, 이제 여기에 면접 전형이 있을 텐데 이 면접 질문이 좀 이렇게 교육회사니까 면접이 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면접을 다녀오신 분들의 온라인상에 오픈되어 있는 후기들을 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를테면 특정한 서비스라든지 특정한 분야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현황과 관련해서 좀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해당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냐?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으냐? 혹은 본인이 담당자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 같은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을 때 잘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말문이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보면 좋겠고 지원자 스스로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었는지를 묻는 질문들도 골고루 나온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의 면접 추세가 직무 위주로 질문들이 모여있는 반면에 이 회사는 채용전진 인턴십이지만 좀 골고루 지원자의 직무 적합도나 지원자 자체에 대한 됨됨이도 묻는 질문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본인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혹은 본인의 MBTI는 어떤지 혹은 입사 후에 어떤 점이 예상되는 어려움인지 등이 나왔다고 오픈이 된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도 검색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지원자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한 인재로 뽑겠다라는 회사 측의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근데 MBTI 같은 거는 조금 걱정돼요. 왜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잖아요. 그게 호불호를 묻다기보다 MBTI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네, ENFP입니다. ENFJ입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면 될까요? 그렇죠. 내가 이런 면에 장점이 있고 이게 일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된다까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MBTI 질문이 나올 때도 단답으로 이게 뭐 지금 10분 소개팅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할 이야기의 내용을 더 더해서 첨가해서 첨언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럼 MBTI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어필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MBTI가 어떻게? 저 ENTP입니다. 아, ENTP? 그래요? 저는 F같죠? 죄송합니다. 끝으로 이 비상교육 원하시는 구직자분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비상교육은 글로벌 교육문화기업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가 봐도 그래 보이고요. 다양한 교육회사들과는 달리 골고루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안정적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업이 되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근무기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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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